다가가고 있다 말해보며 찌질한 너 영재 말이 맞다 내가 못난 걸 알명에서도 멈추지 못하는 밴댕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런 게 사랑이가 돋나 믿어 이대로 너에게 이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어? 오늘따라 내 란제린이 왜 이렇게 정숙하니? 잠깐만 있어 이렇게 하고 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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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신을 잃어야지 아니 정신을 잃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무슨 말이야?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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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손님 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음 음 음 저 저 주란씨 네? 네? 여기서 괜히 주저하고 아닌 척하는 게 더 어색한 것 같아요. 네?